음 다시 돌아온 전남친 어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와 지금 남자친구는 6년을 사귀다가 사소한 다툼이 생겼어요 어 저희는 장기 연애를 했었죠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진지 10개월쯤 지났을 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항상 아무것도 없다가 연애 중임을 암시하는 사진이 뜨더라고요 예를 들면 커피잔 2개 하트모양 쿠키 등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 새 여자친구 생겼구나 하면서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4개월이 지나 저에게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좀 미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넌 어떻게 지내냐고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던데 라고 하니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처럼 길게 만난 것도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 하나다 음 한순간도 저를 잊어본 적 없다며 모든 여자가 다 너 같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이제라도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전 그 말에 마지못해 받아주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마치 6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장기 연애했던 사람과 재회한 게 문제였을까요?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최근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저와 남자친구를 모두 아는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걔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던데 헤어지고 너랑 다시 만나는 거냐고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제 친구들이 그 내막을 알려주더라고요 잠시 만난 여자분 객관적으로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지셨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얼굴도 몸매도 좋은 직장 모아놓은 돈도 많아서 남자친구가 죽자 살자 대시하고 매달렸었대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만난 지 딱 두 달 만에 양가 부모님이랑 식사도 했고 세 달째 되었을 때 예식장 날까지 잡았었대요 그러다 나를 자꾸 현실적인 문제로 자꾸 부딪히게 되고 남자친구가 자꾸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했었대요 그 여자분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매몰차게 이별을 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남친은 그 여자에게 부족한 사람이었죠 알고 싶지 않던 사실을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마주하게 되니 마치 우선순위가 아닌 차선순위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비참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했더니 그 여자분이 하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서두르다가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한테 얼버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되려 따지더라고요 짧게 만났던 사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은 우리 둘에만 집중하자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꾸 우울해져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아무리 짧게 만났어도 얼마나 좋아했으면 너랑 6년을 사귀면서 결혼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사람을 세 달 만에 나를 잡냐며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장기 연애하고 그냥 재회하는 것도 결사반대인데 심지어 딴 여자랑 파혼하고 온 새끼를 왜 받아주냐며 저보고 등신이래요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으니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잘라내는 잘난 여자한테 버림받고 네가 만만하니 다시 찔러본 건데 평신같이 너가 넘어간 거라고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평신이래요 맞는 말인 거 아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힘들어요 저처럼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와서 재회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 이 사랑의 끝은 불행인가요?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비추가 오지게 찍혔네 남자분은 눈이 발바닥에 달리셨군요 하지만 친구들은 잘 두신 케이스 같아요 털어버리세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그 새끼는요 그냥 조건 좋은 여자한테 나가리당하고 만만한 님한테서 잠시 숨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에휴... 지금 딱히 만날 애도 없고 욕구는 풀어야 되겠고 그 여자한테 팽당하고 나서 만만한 님한테 가서 잠시 숨고르는 중이에요 당신은 편하게 쉴 수 있는 동지같은 여자예요 언제든지 다시 날아가버릴 수 있는 것이죠 딱히 만날 여자도 없고 욕구는 풀어야겠고 어디가 모자란 건지 현실을 부정하고 행복해로 돌리시는 중인데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요... 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어... 진짜... 불문율이야 음... 저는 헤어지고 다시 만난 경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 야... 헤어져 아... 너랑 못 사귀겠다 아... 졸라 귀찮게 하네 아... 졸라 불편하게 하네 네가 날 이해 못 해주니까 나 너랑 못 만나겠다고 그럼 그만하자 어... 그만해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에 어... 나 네가 생각나 나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어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나 미안해 내가 지금 가도 될까? 이런 경우는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화가 김에 헤어지자고 한 경우가 좀 많아요 저는 예... 화가 김에 아... 씨바 어느 날은 상남자가 됐는데 다음날 되면 너 뭐하니 내 미안해 이런 적 많았죠 어... 자... 넘어가고... 흠... 이런거 코트에 더빙 극장 하나 더 해드릴게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어... 근데 이게 주겔러가 재해석했는데 그게 조금 약간 방식이 조금 저열하긴 해요 주겔러들이 여혐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주식 갤러리 유명합니다 그런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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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음... 사구려 모텔방에서 그만 뒹굴고 싶어 안녕 난 쿠팡에서 일하는 여잔데 남자친구가 나이도 30대 후반에 대기업 다니고 지 차도 바꾸고 시계도 사고 싸구려 모텔방 대학생처럼 대실하고 대충 돈가스 처먹고 계산도 지가 싸구려 대실 냈으니 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계산할 때 되면 뒤로 빠져있어 이 정도는 너도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열받아 심지어 나보다 여섯 살이나 많고 돈도 벌만큼 버는 새끼가 그러면서 후배들 만나면 다 사고 회사서는 호인 행세하고 다니는 거 있지? 키 크고 존나 멀쩡해서 더 짜증나 씨발 이거 결혼하면 더 하지 않을까? 이 인간의 인색함에 진짜 신물이 나 지금까지 공주대접해주던 착한 남자들 말고 좀 멋지고 데리고 다니기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었던 건데 하 육각형 남자 비스무리들은 다 그런 걸까? 겉모습 멀쩡하고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잘생기고 잘 꾸미고 다니고 번번한 직장도 있고 근데 왜 나한테는 돈가스 사주냐고 씨발남이 이 정도는 디폴트 값인 거야?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싸구려 모텔방에서 뒹구는 것도 지겹고 돈가스 클럽 가는 것도 지겨워 지금까지 이 남자가 모든 여자들하고 다 이렇게 싸구려 계획 없이 대충 먹자만 반복해도 잘 만나졌나봐 이게 다 학습된 거겠지? 나도 그들이랑 똑같은 여자로 생각하는 거고 난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까? 내가 좀 좋은데 데리고 가면 뭐 이 돈 주고 이런 걸 하냐는 식이야 씀씀이가 굉장히 경제적인 남자를 만나서 자기한테 이제 뭐 가장 불만이 싸구려 모텔방에서 그만 뒹굴고 싶다는 것 같아요 싸구려 모텔방 싸구려 모텔방이 싸구려 모텔방이란 게 뭘까? 야놀자에서 예약할 수 있는 근처에 평점 4.6 이상대에 44,000원에서 한 6만원대 사이에 그 가격대에 있는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무슨 땡땡장 같은 데를 말하는 걸까? 땡땡장은 자기도 싫을걸? 1,2만원 아껴가지고 그런데 나프탈렛 냄새 존나 나는데 무슨 진짜 영화 추격자 같은데 나오는 그런 화장실 그런 막 이 30년도 더 된 진짜 바퀴벌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어 누런 장판 누런 그런 벽지 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 어 그냥 일반 모텔 말하는 것 같아 일반 모텔 큰 TV에 음 뭐 가운 두 개 항상 이렇게 있고 커피포트 있고 조그만 미니 냉장고 있는데 거기 딱 열면 비락식해 조그만 거 들어있고 뭐 그런 곳 우리가 익히 뭐 가는 그런 곳 말하는 거잖아 어 나이 먹으면 호텔을 가야 되나 어 모텔 자체가 되게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씨 수준 있는 여자 만나려면 호텔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돈 존나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요 에 에 여기 댓글이 웃겨요 몰라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경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삼성디스플레이 근무하시는 분이 반박을 합니다 뭐가 또 절대 그럴 수 없대 다 개인의 가치가 아니지 모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본인이 아닌 이상 절대는 없다 의사가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한테가 아니라 혹은 어떻게든 여자 만나려고 겠지 어 뭐가 문제야? 여기서 문제는 딱 하나 보이네 니가 그 정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모텔 데려가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고 호텔 데려가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다는 건가? 미친 대충 니가 그런 클라스라는 거 아닐까? 어 아 모텔도 모텔 나름임을 말하고 싶은 거지 밖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너무 짜증나 이제 공감해주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글 쓴 사람이 너무 개꾼데 같아 아니 니가 니가 좋은 데 데리고 가면 되잖아 왜 니가 할 생각은 안 해? 야 그냥 좋게 호텔 좀 가자 해라 아 이제 왜 그러냐 어 상대방에 맞추는 거지 봐봐 싸구름 마인드의 태도니까 싸구름 모텔을 가지 외모 괜찮으면 굳이 마인드긴 하지 너가 예약해야지 키 크고 존나 멀쩡해서 키 크고 잘생겨서 찰 수가 없다 인 것 같은데 더치페이스도 아니고 오버페이스인 것 같은데 왕관의 무게는 견뎌야죠 오버페이스 나보다 더 외모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전문용어로 오버페이스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하나 하나 배웠다 오버페이스 음 지금까지 공주대접해주던 착한 남자들 말고 이기적인 그 나라 그 성별 어 그 전남친들은 능력 없고 나이 든 여자 싫어하니까 나 그렇게 안 꼬요 그 아닌 색한데 능력 있고 어 스스로가 호텔방도 좀 작고 비싼 밥도 사고 해서 같이 즐기면 되지 니가 돈을 써봐 니가 지갑 열면 그 남자도 열지 않겠어 스윗하다 못해 이가 썩을 것 같은 영포티로 갈아탄다 둘 중에 하나다 어 어 아 안하던 먹어 나 호구 병신이라 지금 맨날 브록 아재 사주고 호텔방도 모텔방도 웃으며 대실 가주는 나이팅게일임 아 지금 가는 싸구려 모텔도 지가 돈 낸다는 거야 어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딱 그 정도 그런 여자 만나는 거야 어 먼저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내줄 준비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주는 사람 만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퍼줘야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음 20대 때는 모텔 잘만 다녔는데 30대 때는 어떤 엄청난 매력이 더 생기길래 호텔이 아니면 만족을 못하는 걸까 이 말도 맞는 얘기네 어 여자 마인드가 조금 구리긴 해 자기 지갑을 열어야지 어 그러니까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도 역으로 보자면 더 나은 것에 대한 비용 지불이 동반이 돼야 돼 어 키 크고 잘생겼다며 옷도 잘 입고 돈도 잘 벌고 누가 봐도 육각형이라며 근데 이제 소비습관이 자기를 모텔에 데려가고 호텔을 안 데려가는 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잖아 어 경제관념까지 잘 박혀있는 남자를 만난 거지 음 여자는 뭔가 자기한테 돈 펑펑 쓰는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네 돈 쓰지 말라 그러던데 어 어 쓰지 말라고 너무 비싸다고 음 딴 데 가자고 좀 남자의 돈을 아끼게 해주는 여자가 진짠가보다 어 한 명 빼고는 다 그랬던 것 같아 한 명 빼고 한 명은 그냥 전화와가지고 자기 성형수술을 하는 거 돈 좀 저 오빠가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 지랄해가지고 성형수술 맡겨놨냐고 그랬지 하하하하 음 미신년인 줄 아니 한두 명이 아닌데 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어를 안 넣었는데 음 그런갑다고 넘어가 그런 남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아무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 뭔가 애매한 놈들이 자꾸 이런 나는 내가 둘 너두 너두 이리 음 옛날에 저 노래 한창 유행했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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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음 음 음 음 흡 흡 흡 하하하하하하 흡 내 남동생 싫어 냉장고 열어봐서 배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볶음밥이 있어서 아 나이스 먹어야지 누나 엿 먹으라고 해놓은 거네 어? 이거 뭔 일이길래 임시 중단되셨어요? 신상 괜찮으세요? 네이버한테 중단된 게시글이면 아마 본인이 이거 게시글 내려달라고 요청했나보네 그래요 아니 아까 방송에 계셨었어 나 이런 바이럴을 보면 안 되는데 굴디의 팔팔갈비 아 나 오늘 이런 바이럴 오! 선지국을 줘? 띠용 넘어갑시다 일본에서 사슴을... 일본에 이거 사슴공원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사슴 공댕이 빵빵 차는 새끼가 있네 이걸 보고 일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졸라 소심하네 나에서는 바로 그냥 빅프킷 갈긴 다음에 토네이도 DDT로 그냥 한방 응수해지고 바로 러시안 훅으로 턱 돌린 다음에 카프킥으로 정강이 박살내고 죽여놨을 텐데 야 이거 개쉐키네 왜 사슴 빵댕이를 저... 저... 차는 거야 저거 이유는 안 나오네 알고보니까 사슴이 진짜 몹쓸짓을 한 거야 핸드폰을 물고 어디 호수에다 던져버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나는 때리진 않을 것 같은데 동물이 뭘 안다고... 넘어갑시다 팀원 위메프 Q10 이 이슈는 제가 안 다룰게요 예...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그냥 다들 알고 계실테고 예... 저도 그 코 상금 때문에 제가 쓰는 키보드 이거 10개인가... 몇 개 사가지고 몇 십만원어치 구매했는데 이거 Q10에서 저 환불 요청했거든요 예... 이거 굳이 안 다룰게요 최고거래 정리해놨어요 그냥 넘어가자 어... 즉 제일 핫 이슈 아니에요? 핫 이슈긴 한데 그냥 넘어가자 그러시죠 이런거는 전문가한테 보세요 그 슈카 아저씨나 이런 분들한테 지식 한입 뭐 이런 분들 어... 이런 분들을 보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을 듯 아니 나는 뭐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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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고 어... 별로 내 관심 분야가 아니야 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게? 아니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슈를 다 알고 있는데 어... 뭔가 도파민이 이렇게 좀... 전두엽이 자극되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파생돼서 자극돼요 이제 피해자방 사람들이 막 쳐들어가서 뭐 훔쳐오고 그래 응 알아봤어 근데... 내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안가는 그 주제라서 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예... 넘어가 아기가 말문이 트일 때쯤 물어보면 신기한 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소화 뭐 했어? 어우 귀여워 루가 빨아먹었어 빨아먹었어? 응 뭐? 양수를 빨아먹... 양분을 먹었다고? 지렁이 같은 거 어? 지렁이 같은 거... 탯줄을 통해서 뭘 이렇게 양분을 섭취했다는 걸 그걸 지금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빨아먹었어? 응 도와 먹어 포도도 먹었어? 응 엄마가 도와 뭐라고 불러 올게 응 임신했을 때 포도를 자주 먹었었는데 그 포도 먹었던 게 엄마가 먹은 거 그 맛을 기억한다고? 또또 또또라고 불렀어? 응 임신했을 때 또또라고 불렀었나 보다 와... 이걸 기억한다고? 기억력이 좋네 천재인가 보다 응 근데 나도 기억나 아빠 쪽에서 나왔을 때부터 난 기억하는데? 응 막 가더라고 애들이 야 가자 가자! 가더라고 그때 이제 착상될 때 그때 나는 이제 내가 쓱 가다가 아 내가 한 저 점마가 부수면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숴었어 내가 탁 들어가갖고 내가 임신이 된 거야 이해가? 깨소리고요 푸바오 인형이 59만원이나 하는 이유? 와... 푸바오 인형이 59만원이에요? 맞아? 너무 비싼데 인형치고? 그리고... 에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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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 굿즈 뭐... 바오 굿즈가 어딨어? 아 여깄네 바오 굿즈 에이 59만원은 말이 안되지 높은 가격순 품절된건가? 없는데? 아무튼 판다팩토리 아 진짜로 제작에 한게 있네 고급 양가죽을 쓴다고 그리고 실물 크기 양가죽에 털을 꿰매는 작업 스티칭 고급 재료들로 만든다 수작업으로 핸드카빙 모델링 어떠한 제조 과정인지 다 나오네 어 다 그냥 1등급으로 했다 어 털을 일정하게 다듬는 것까지 다 한다 어 검사 검수 100% 수작업이다 7명의 인형 만드는 장인과 3일이 걸렸다 오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안큰대?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나? 중국에서 출시한건데 59만원이라고?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아니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판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너무 비싼데? 수작업이고 아무리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 참나 너무 비싸다 어 저 나라 국민 대부분 한 70%가 한달에 20만원도 못 벌지 않냐? 어 어 너무 비싸게 파네 59만원이면 59만원이면 어 어 어 아 아이고 백살토끼라는거야 어 어 아 아 아 가다가 일어나서 누가 이렇게 그만두는거 어 어 아 아 아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되는 형실이 싫은거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잘 먹고 잘 사야 훌륭한 판단가 된다고 그랬지? 엄마가 말씀 안해주셨어? 어 어 어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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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사고나는거 아냐? 우와 완전 고각윤리를 치네 에헤 할일을 저렇게 탄다고? 와 고수도 진짜 많다 에헤 우와 와 진짜 잘 탄다 저거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 윌리가 어 나도 윌리 해도 한 3초? 5초? 3초? 5초? 그 정도 밖에 못해 붕 들었다가 탁 떨구는 거 밖에 못하는데 저렇게 저렇게 한다고? 미쳤다 와 땡 내가 아는 그 윌리킹이 있는데 브라질 윌리킹 아 이 사람 미쳤어 이 사람이 넘버원이야 내가 봤던 모든 윌리 영상 중에서 가장 어 네 당신의 진짜 잘 탄다 음 음...